그때 그 일이 저한텐 잊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점점 더 커지는 기억들이고 현실 그대로 떠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기억이 남죠 그날 또 삼사회전하는 날이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여느 때처럼 전퇴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보이는 것은 정장님이 쓰러지시는 것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런 겨를이 일단 없었고요 그 생생했던 그 현장은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나요 사람들은 비명들, 살려달라는 외침들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몸 안 사리고 쓰면서 옆에 전우들은 피하라고 챙기고 그런 게 전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고맙고 많이 생각나고 많이 보고 있으셨습니다 고맙고 한글자막 by 한효정